그럼 레이선스 장착하셨죠? 어우 나이스! 새로운 맵이에요 또 맵이 런닝맨 3개입니다 포레스트 맵이랑 어... 그 빌리지 맵이랑 그 다음에 아이스 맵이 3개 이렇게 있는데 쫄바라 갑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아 이 사람 나만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봐 때려 때려 얘들아 때리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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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훈적이 사실 야! 그만 때려 나는 그만 때려 얘들아 자석! 바나나! 아이고! 바나나 떠네 바나나가 야 몇 개냐 바나나 얘들아 아... 아... 아이고... 부스터 근데 피가 얼마 없어서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바나나 겨우 피했네 와! 나이겐 부스터가 있다 부스터... 쉬워 속박 공중에서 속박 당하는 기분이 어떠냐 공중속박 나이스 바주카 백샷 좋아요 그리고 폭탄 맞춰주는 거 좋아요 바나나 조심 바나나 조심 나와 얘들아 나와 3등 아직까지 3등 야 역전 가능성 있다 우리팀 1등이 오! 호호호호호 이러면 역전 안 되죠 여러분들 일단 우리팀 1등 하게끔 냅두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오! 얘 지금 내 앞을 가로챘어 너 죽을 준비하고 있냐 나이스! 야! 하하하하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돼? 오! 아! 떨어져 볼걸 떨어지면 밑으로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건가? 아 우리팀 너무 잘한다 오! 나이스! 야 운 좋아 우리팀 아 우리팀이란다 우리 시청자분들 운 좋아 쓰읍 확실히 좋구만 여러분 BGM은 다 하나 바꾸면서 자 이매별선 또 툭툭 튀는 맵이기 때문에 한번 또 툭툭 튀는 부음으로 한번 또 바꿔주고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나요? 가자! 빠라라! 점핑! 자 여기서 처음에 죽었으면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버블나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아 속박 속박 야 블루팀이 속박이 잘 떠 점프 점프 이단점프 때려줘 무조건 상대 뒤에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점프할 필요가 없이 와리가리 옆 오! 바나나 깔아주고 맞았지? 맞았어 이건 맞았어 이건 딱 바로 맞았어 내 뒤에 안 따라오는 거 보니까 맞았어 아니 내 뒤에 블루팀 따라오는데 제발 아쿠아 그래 여기 앞에 깔아줄까 깔고 오! 나이스! 고맙다 자석아 고맙다 임마 아쿠아마인 하나 깔아줘 좋아 단독 1등 좋습니다 현재 지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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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들 형들 이거 아니잖아요 형들 아 이거 근데 폭탄이 아 폭탄 너무 애매했다 자석을 늦게 쓰기엔 여러분들 이게 아이템이 나오면 또 새 아이템이 없어지니까 아 어허 이거 다 빼자고 이거 근데 속박이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상대방은 우리팀은 속박 오지게 안나오는거 같아 우리팀은 속박 오지게 안나오는거 같애 우니콘 희망에 고맙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속박이 나와야되네 무조건 그래야지 이제 역장 가능성을 배제시켜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자 이번판은 이기자 레드팀 파이팅 레드팀 파이팅 다음에 여러분 이번판은 1등을 깊이 잃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만 때리세요 여러분들 매넘 좀 해주세요 자석 우리팀 자석 자석 하나만 나와주세요 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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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아이고 바나나 나옵니까 피가리 안되는데 피가리 한마리만 잡아 한마리만 한마리 잡아 얘 한마리 잡아 블루블루 잡아 나이스 이거 점프나는게 아끼지 점프나는게 확실히 안났네 아아빠마이나 깔아주고 오하핰 오야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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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나만 보는게에 여러분들 입증됐죠 지금 보세요 저만 때립니다 저만 저만 이 사람들이 인송이 아우 바나나 아우 귀신기들 진짜 그만하자 이 뭐냐 바나나 이거 덕지덕지 해가지고 바나나 뭐냐 어허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허어 속박보소 어허어 바나나보소 어허 속박보소 야 샤렛 배급해 샤렛 으아아아 제발 너에게 다 히를 아 지금 나왔네요 와 게임 끝나고 박마리우스님 세게 고맙습니다 와 머리아프다 머리아파 레디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아 바주카가 안 닿았어 자 레디 바로 갑니다 우리팀 분발하자 얘들아 이길수있어 우리 속박좀 나오자니까 나이스 나이스 야 1등하자 야 1등한지 이제 또 가물가물하다 우리 1등 언제 해봤니 자 갑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어 근데 그루베이니까 런닝맨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 바나나를 많이 한번 얻어보기 그거 한번 해볼까 아쿠아마인 하나 깔아주고 자 갑니다 여러분들 들어오는건 B번 14 고섭에서 오시면 되구요 아쿠아마인 자 좋아 이번판은 속박만 안나오면 1등할 가능성이 있다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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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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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오겠지 그럴줄 알았다 이건 점프에서 했다쓰는가 그리고 참고로 저 위에 있는 아이템 안먹어집니다 연속으로 두번 안먹어져요 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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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upon ga가 아니고 mà이 마인텁구요 얘들아 나 양보좀 Select Special 얘 MALE 1등 이번에는 아예 1등 런판 knight 좀 해보자 좋아 야 오늘 완벽하네 이 판 Wrap 2 2판 그냥 완전 압도적인데 뒤에 뭔가 바주카같은게 올필이긴 한데 그래도 뭐 1등을 할 수 있겠죠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놀려야지 오케이 나이스 뭘 뽀르기야 형 1등은 당연한거지 자 다음반 또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합니다 아 근데 진짜 템 운이 좋아야돼 런닝맨도 10만리 고맙습니다 한겹팬 가입 칠성사이다니 그렇죠 스마트콤 좋죠 이번에 여러분들 9월 30일까지 여러분 내일까지죠 주문하신 50만원이상 컴퓨터 구매시에 청초키보드까지 주는 이벤트를 스마트컴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보시구요 자 저는 한 두판정 두어판정 런닝맨 계속 나올때까지만 이게 또 할께요 여러분들 오늘 자 투자카질차 볼탈 드리고요 가미나 가미나 렌치고 가미나 렌치고 점프 최대한 맞으면 안돼요 나이스 자석 나와 나와 1등 할꺼야 나이스 이게 자석이 무조건 떠야돼 첫번째에서 바나나 하나 또 깔아주고요 자 저희팀 지금 제 앞에 한마리 있나요 한마리 서퍼스 있네 서퍼스 오 오 근데 강타님꺼랑 안맞긴 한데 와 바나나보소 바나나 나도 하나 깔아주고 서퍼스 잡자 얘들아 누가 좀 어떻게 해주라 어 3등짜리 빨리 와라 3등 어 야잠깐 나 부스터 놓쳤다 부스터 놓친거 이거 좀 큰데 그래도 지속시간이 기니까 상관이 없네 자 서퍼스 1등 양보하자 서퍼스 빠져 서퍼스 1등 양보 1등 양보 1등 양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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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시키야 야 인마 야 인마 좀 해줘야지 예예 명우님 런닝맨으로 이어달리기 좋지 않나요? 안좋아요 예예 자 다음판 또 한번 가보자 여러분들 가자 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 다들 라이선스는 장착을 하셨겠죠 우리 루치가 없으신 분들 있기 때문에 또 런닝맨 나오죠 여러분들 갑니다 그렇지 런닝맨이 2백은 좀 재미가 없고 포렌스트맵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밸런스가 좀 맞아야 돼 어 9점 됐다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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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뭐야 이분들 컴퓨터 왜 이렇게 안 좋아 가자 위치 좋아 위치선전 좋아요 3번 3번 라인 출발 우리팀 방팔막이 프렌즈쉴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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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주고 바나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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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나이스가 아니라 하하하하 이것도 망했구만 야 우리팀 속박 없냐 자석 제발 야 너무 멀다 파슈카 나이스 1타 2피 1타 2피 노립니다 아 1타 2피 안 됐지만 속박을 여기 0.1초전에 싹 써주고 바나나를 아이템 먹는 곳에다가 빡 써주고 그리고 마인을 아이템 먹는 곳에 써줄게요 빡 어 차례야 너 먼저 가라 차라리 내 1통 좀 양보해주면 안되겠니 이 친구는 바나나를 맞을거야 좋아 차례야 제발 아 이거 점프할 때 떨어지면 꿀잼인데 enfшь 으하 아 진짜 점프할 때 ach 아 점프할 때 속박 걸려서 떨어졌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판 바로 레디해주세요 دة 케이스 키보드 옵니다 30일 까지 30일 까지 자 레디 빠르게 여러분들 그리고 대리 상자 대리 반을 맡기실분들은 그 제 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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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디 빠르게 빠르게 레디 해주세요 어 왜 왜 왜 불러가요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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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의팀 원의팀 나와요 오우 야 운 좋다 아 근데 제가 1등 좀 해보고 싶다 이게 어떻게 1등 해야되는지 모르겠어 맨 뒷점 맨 뒤에 준비해볼까 와리가리 와리가리 칠성사인은 잘 돌아갑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들 출발 그리고 런닝에 빠따를 안 맞아야겠죠 맞으면 안됩니다 점프하면서 피해주고요 최대한 맞으면 안돼요 이렇게 버블이 되는 순간 나고자가 되는 겁니다 어 이러면 안되는데 일단 자석이 아무도 안났거든요 이 자석이 레어 야 불고기 너 닉네임 기억했다 불고기 닉네임 기억했다 임마 짜식아 어 보스터 가자 같은팀인데 저렇게 또 하다니 크아 크흐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 세상이 아직 따뜻하죠 살만합니다 부스터 야 뭐 이렇게 템을 났어 야 얘네 뭐야 바주카인가? 나이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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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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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부스터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야 우리팀 1등이냐 지금 야! 1등은 우리 매너를 해야돼 야 1등은 매너를 해야돼 알겠냐? 1등은 앞에서 여러분들 3초 동안 대기타세요 아시겠죠? 3초 동안 바주카 날라오면 통과해도 됩니다 바주카 날라오면 통과해도 됩니다 자 이번 러닝맨은 나올 때까지만 해볼게요 자 빨리 레디해주세요 레디안한다고 강퇴 차례야 저분 고고고고고고고 갑니다! 야 근데 이 멤버가 위배밖에 안나오냐 뭐지 운영자 형님? 형님들 왜 아이스맨 밖에 안나옵니까 이거 좀 완전 템팔 게임 템팔 게임인데 갑니다 슈웃! 제발 야 우리팀에 프렌즈쉴드 삼고 좋아 2등 아 근데 여기서 아이템 나오기 전에 빠르게 빠르게 점프해서 가야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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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된다고 야 얘 바주카 나만 보고있어 하 진짜 인성버서 진짜 아 여러분 이러지마세요 저만 때리지마세요 왜그럽니까 아 이러지말라구요 여러분들 이러지말라구요 그만 때리라구요 그만 때리라구요 그만 그만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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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라구 제발 아 진짜 어 또 바주카 나온거 아니야? 어 안나왔구만 아직 어 근데 우리팀 1등 야 얘네가 게임의 승리는 상관이 없어 무조건 나만 잡는거야 혈안이 되가지고 병운 개삐삐새끼 어 개삐삐개삐해갖고 나만 잡는거야 너네 너무하다 얘들아 그만해라 우리 진짜 정상적으로 하자 너희 너무 나만잡잖아 게임의 승패는 상관이 없니? 어? 너무 나만잡는거 같아 갑니다 나이스 뭐야 야 뭐야 이매만 계속 나와 야 뭐 모드로 하는것도 아니고 이매만 계속 나오냐 대박이네 이맵 개 싫다고 좀 질리긴한다 좀 다른 맵이 나와야지 가자 얘네 또 나만잡으려 온다 그만해라 얘들아 그만하라구요 그만하라구요 그만 랜드에서 잡아야겠다 제발 와 봐봐 블루팀 속박박 속박 나이스 여기서 속박박 나이스 좋아 이제간다 이제간다 나이스 뒤에서 속바나나 뜨고갑니다 봐줄꺼 나이스 야 봐줄꺼 너 뒤에서 쏘리 되게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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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2중 바나나 여러분 갑니다 3중 바나나 자 좋아 피해를 한번 해주고 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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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퍼킹 피해주고 빨리 가자 차례야 뒤에 한번 백샷 한번 때려줘 나와봐 나와봐 형만 좀 할게 오 근데 너 왜 내가 더 빠르지 아쿠아뱅 어어 벌겠다 하나 깔아주고 아이템 먹어 주고 아쿠아마이는 갈싸마귀 이런 곳에 하나 깔아줘야죠 하나 떨어지구요 야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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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등 매너 오케이 오케이 1등 매너 1등 매너 같이 1등 들어가 1등 들어가기 오 나이스 야 매너 좋아요 야 매너 좋아 박스 와 이 새끼 매너 좋아요 1등 기득 야 박스야 매너 좋다 음 착한 사람이구만 자 또 1등 한번 했고 여러분들 자 블루팀 아 블루팀이란다 빨래 대해주세요 여러분들 에쉬 빨리 모읍니다 오늘까지 아 내일까지요 내일까지 내일까지 주문해 주셔야 돼요 자 한 명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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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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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나요 우와 야 뭐야 이 맨 몇 번이야 이 맨 몇 번이요 레이싱 1분 남았다고 아 이거 안 나올 때까지 할게 오늘 안 나올 때까지 할게요 야 이거 몇 번 나오는 거야 가자 호우 우리 팀 막아주고 제발 그만 달리세요 여러분들 맨 뒤에서 있어야 돼 맨 뒤에서 허허허 여러분들 속박을 많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속박을 많이 준비 어 많이 나왔네 많이 나오냐 아 나이스 빠르다 야 잡아 얘만 잡으면 인생이 편해져 나이스 가자 얘들아 나와 먼저 가자 오케이 단종 1등 갑니다 자석 나왔구요 자석 자석이 나왔는데 오 야 뭐야 아 자석 아 자석 나왔었는데 서퍼스만 잡자 서퍼스만 속박 아 구하백 나오네 예측 폭탄 나이스 서퍼스 여기있구만 부스터 어어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많아 야 너무 멀다 박스야 아아 제발 뜨아 제발 부스터 제발 나이스 한 명 떨어졌어 꿀잼 어 오우 야 근데 박스 따스하는 잘한다 박스야 너 잘한다 얘 런닝맨 1등인데 런닝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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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인데 쓰읍 오우 잘하는구만 자 레디 빠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오글리모리 한개팬가에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한개로 발품사 선물 고맙습니다 일쌤 어서오고 자 레디 빠르게 갈게요 여러분들 안나올때까지 안나올때까지 합니다 아 런닝맨 이제 안나와요? 아 런닝맨 7시 7시 30분까지에요 알텐데 아 안나왔네 우선 자 블루분들 강정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런닝맨은 여러분 안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갑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우리 블루분들 레드분들 여러분 시청자분들 고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